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씨가 이제 조국 씨가 신당 창당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했네요. 이걸 보면서도 그 동네 사람들, 소위 좌파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 좌익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건 책임감 자체가 일단 없고 선악 개념이 없는 겁니다. 본인하고 이런 한 패거리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결정이나 행동은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선악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유시민 씨의 이번에 이런 발언을 보면서도 내가 꼭 다루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마디 하고는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은 20대나 3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80대나 대나 간에 사고가 안 바뀌는 겁니다. 선악 개념이 또렷하지가 않은 겁니다. 정의 부정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기 편이면 무조건 정의고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른 사람 함께 여러분들 뭐죠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세상 말로 내로남불에 익숙한 거죠. 이 사람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들 조용해지겠지만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보니까 많이 본 뉴스의 일곱 번째 유시민 씨의 글이 있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 유시민 씨는 인간 조국은 저의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도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 가지고 자신의 권력 가시를 위해서 한 가족 전체를 도력시킨 그래서 내 가족 전부 다 법정에 끌려다니는 행국이 됐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한 인간으로서 검찰에 사냥당할 때와는 다르다. 나라도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전행적인 것은 논리도약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겁니다. 검찰이 그냥 여러분들 4명을 다루었으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다룬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싹 빼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밑에서 몇십 년 산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논리도 없고 본인이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들 밑에서 수십 년을 산다고 생각해보게 되면 어떻게 그 세상을 살겠습니까? 검찰이 왜 사냥을 했냐? 범죄를 했으니까 사냥을 한 거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고가 편리한 사람들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나는 심정적으로 내가 그 입장이면 유시민 전 이사장 입장인 것 같으면 내가 심정적으로 조국 씨를 동정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조국 씨가 옳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양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개인으로 보면 온 가족이 다 사냥당한 것이다. 검찰권이란 칼을 가지고 무력하게 사냥당한 케이스다. 정치의 영역, 정당의 영역, 선거가 나는 공간, 무기대 등의 원칙이 적용된 무대에서 싸워보고 싶은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어느 조탁 능력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완전히 뭡니까?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냥을 당했냐 이야기. 왜 수사를 받았냐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당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 데 고심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결하면 조국 가족처럼 뭐죠? 그런 서류 위조하고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도 아이들 대학 보냈지만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서류 위조를 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좌익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언젠가 제가 한번 정리해 줬죠. 좌익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오늘 이걸 보게 되면 논리비약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자기 편은 무조건 선이고 합리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책임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다른 사람 걸 가져가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자유든 재산이든 간에. 그 인간들이 이제는 선거까지 도독질을 해 가지고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자 뭐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옳고 그런 문제는 한번 따져볼 만한 필요가 있으니까 어떻든 사람 되기는 걸렀습니다 다들. 저는 한 인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한 사회의 시대정신이 책임감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면 또 그 사회가 번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책임감을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절제도 있고 성실도 있고 건면도 있는 것이죠. 책임감이 없어지게 되면 다 뭐죠 나랏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랏돈을 살려고 하니까 생산계층을 수탈해야 되고 더 많은 부담을 지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가라앉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